네 잠깐 그 한국인 예술단 성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짧게, 길게 할 필요로 짧게 해 주십시오. 네 반갑습니다. 박수님 박수님 저희는 여기 그 작년 군안에 뭐 영산에도 있고 도천도 있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있고 지역에 영남사업이라고 그걸 이제 추천으로 하면서 보이신 음악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한번 보시고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. 기분좋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이 한밑 예술단 여러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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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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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